한국의 색적인 카페 한국의 색적인 카페 레트로 카페 옛날 고전 명작 게임을 구경할 수도 있고 커피도 마실 수 있는 이 얘기입니다 들어갑시다 인기 있는 인기 있는 인기 있는 인기 있는 인기 있는 신규 이준 인기 인기 dash이 뱅 여기 저는 커피가 너무 빨리 왔어요 그래서 제가 조금 이끌고 여기가 더 많은 사람을 구입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기가 너무 비싼 것 같아요 200,000원, 100,000원 그리고 더 비싼 것 같아요 항상 근데 엄청 과제들이 지금 수과장라야 진짜 ㅋㅋ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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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게임은 엄청 옛날거죠? 어디? ㅋㅋ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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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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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? 찢었어.. 찢었어.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